기상캐스터 배혜지 바로 옆으로는 동굴이 있는데 이 안쪽을 살펴보면 침낭이나 텐트 등 숙박이 가능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점유한 건데 등산객들에게 물어보니 이런 곳을 관악산 곳곳에서 발견했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요즘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불법 점유자들이 취사를 하면서 불을 쓰게 되고 건조한 날씨로 대규모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산림과 인접하거나 산림 속에 있는 건축물 등에서 산림 화재로 전이 확대되는 경우의 수가 많이 늘고 있는 것도 불법 점유시설에 대한 위험성을 말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동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산 오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취재 때문에 관악산과 삼성산 등을 5번 정도 올랐습니다. 날씨가 좀 풀려가지고 추위나 더위는 없었는데 다만 다리가 좀 아팠습니다. 불법 점유시설이라고 하죠. 직접 확인한 곳은 몇 곳 정도 되나요? 직접 눈으로 확인한 곳은 3곳이었고요. 들은 곳은 2곳이었습니다. 한 곳은 동굴을 사유화해서 울다리까지 쳐놨고요. 나머지 2곳은 종교시설로 볼 수 있었는데 텐트나 이불을 갖다 놔서 숙박이 가능한 정도로 돼 있었고 보호용인들 방망이도 갖다 놨더라고요. 또 촛불을 켠 흔적도 확인을 했습니다. 방망이까지 갖다 놨다고 했는데 산에서 만나면 조금 무서울 것 같거든요. 불법 점유자도 직접 만나보셨나요? 관악산에서 한 명을 만났고요. 삼성산에서 두 명을 만났는데 이분들 모두 불법에 대한 인식은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이나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고요. 관악산에서 만난 분은 구청에서 단속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울타리를 허물고 동굴 입구도 막았거든요. 자세히 알아보니까 동굴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입구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장을 한 거였죠. 또 북한 국적 남매도 산에 산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내용도 좀 알려주시죠. 제가 위치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등산로를 몇 분 정도 올라가다 보면 산쪽으로 집을 거주시설을 지어놨고 가축도 기르시더라고요. 이분들은 2009년부터 위치에서 살았는데 북한 국적에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매가 약 150제곱미터 정도의 무단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북한 국적 남매가 이렇게 방치되다시피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조금 의아했는데요. 좀 알아보니까 그분들이 10년째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신들은 국정원 직원이 미국행을 약속해서 한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한국에 들린 거고 그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른 얘기를 또 하지 않으시려고 하시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시니까 더 자세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겨울이 지나긴 했지만 저렇게 산속에 수년째 살고 있으면 건강 문제도 그렇고 안전 문제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됐는데요. 관할 자치단체는 관악구가 산을 관리를 하거든요. 관악구에서는 매달 한 번씩 현장 점검을 나가서 잘 지내고 계시는지 건강은 어떤지 좀 살피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가보니까 누나분이 있는데 누나분은 몸이 상당히 안 좋아 보이셨습니다. 몸을 추스리고 항상 다니시고 쩔뚝쩔뚝 다니시고 하시던데 남매분들은 경계심이 워낙 강해서 산속을 안 나오려고 하세요. 산에서만 사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더 병원 치료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건강이 더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들이 만든 시설은 모두 불법 시설이죠. 특히나 개나 토끼 등도 기르고 있다고요? 네, 남매가 산속에 살다 보니까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밥을 먹기 위해서 취사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요즘에 고성산불 등 산불에 대한 위험이 커지잖아요. 불이 번지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요즘 특히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됐고요. 또 이분들은 아래쪽에 점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동생분, 남자분이 잠일을 하시면서 먹을 걸 좀 얻어먹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이제 더 우려되는 부분은 개를 수십 마리도 키워요. 또 토끼나 또 닭을 또 키워서 사시는데 이 가축에 대한 분뇨들이 생기잖아요. 이 분뇨들이 이제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구 기자 말을 들어보니 산속에 불법 점유 실태가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는데요.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산지관리법을 좀 찾아봤는데 산지관리법 53조를 보면 보전산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사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분명히 제재한 과가 있는데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단속이 좀 어렵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관할구청도 이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워낙 산속이 방대하고 불법 점유 장소가 숨어 있다 보니까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단속 인원도 한계가 있는 거죠. 또 이제 북한 남매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접근할 수 없는 정부의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관리만 할 뿐이지 자신들이 이걸 철거해라,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법과 현실에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구동규 기자 등산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요.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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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